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인 암사시장 서울시장 투어를 소개합니다. 암사시장 전통시장은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 재래시장으로 20여 년 넘게 이용하는 곳으로 시설도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많고 여느 시장보다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 일부러 찾는 서울시장 투어 코스이기도 합니다. 골목 상권화 정책으로 리모델링해서 백화점 부럽지 않을 정도로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네이버 동네 시장에도 진출했고 시장 내 주차장 시설과 배달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관광형 시장입니다. 우리 동네 시장 홍보맨을 자처하면서 서울 전통시장 내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대박을 이뤄낸 가게 사장님을 찾아 인터뷰하곤 했었지요. 암사시장 내 맛집으로 명성왕족발은 한자리에서 10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명성을 유지해온 족발 맛집입니다. 여섯시내 고향 촬영 25가지 한약 재료를 넣어 직접 삶아 판매하고 하루 서너 차례 이상 삶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얼굴 뵈었는데도 알아보시고 반겨주시는 사장님 마침 10주년 기념이라고 이벤트 행사하고 있어서 앞다리 순살 600g을 단돈 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문전성시입니다. 365일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맛을 책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암사시장 명성왕족발 단골의 힘 녹두전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암사 닭강정은 명성왕족발 사장님 소개로 일부러 들렀어요. 닭강정은 사실 어디서나 인기 있는 메뉴이기도 해요. 6시내 고향 매스컴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곳이지요. 즉석에서 양념을 섞어주는데요. 그 옆에 닭 날개도 맛보고 싶었는데 이날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구매해서 닭강정만 구매했어요. 암사시장 홍코너는 김밥과 수제튀김을 판매하는 분식집으로 줄을 서서 사람들이 원하는 튀김을 직접 골라 담으면 다시 한번 튀겨서 따끈하게 포장하고 있었어요. 가격대가 그다지 비싸지 않아 가성비 맛집으로 추천해요. 모듬튀김, 프리미엄튀김, 스페셜튀김 등으로 가격대도 달랐어요. 수산물 가게인 형제수산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네요. 그때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위트있고 재미있는 호갱. 행위로 발길을 잡고 눈길을 끌었던 곳이지요. 그때 그 청년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성실함으로 가게 내서 사장님 되었을 거예요. 병원에 수술 후 입원 중인 둘째 아들에게 한 보따리 선물 사갔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병원 아침 식사에도 식탁 가득히 차려놓고 먹는다고 사진 보내 왔네요. 어떤가요? 우리 동네 시장이지만 강동구를 찾는다면 암사시장 먹방 투어도 즐겨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